담비야, 풍선어로 뭐 할건데? 뭔데 그래? 궁금하다 오늘 유치원에서 배웠지? 잘 봐 이것 봐, 이것 봐 우와, 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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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공기방울이야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공기는 풍선어만 있는게 아니라 여기에도 딱 공기가 있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숨도 쉬는거지 그럼 공기는 누가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알알알에서 한번 볼까? 공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니? 아, 여깄다 공기를 만드는 공장은? 이것 봐, 공기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 오, 정말 있네 어, 공장이 초록색인가 봐 예, 그럼 오늘 아침 산 위에 올라가서 약수를 떠왔네 깨끗한 공기를 가득 담은 시원한 약수를 맛좋은 약수가 여기 있어 깨끗한 공기를 담은 약수 약수한 거 마셔보면 아이고, 난 맛좋다 자, 담비둑 알람풍둑, 나람풍둑 모두 마셔봐 네 어때?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네 깨끗한 공기가 있는 산에서 떠와서 멋있는 거야 깨끗한 공기가 산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데 공기를 만드는 공장은? 살이 있어 살이 있어 다 올라왔다 아, 시원하다 어, 잠깐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기,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데 공기를 만들자 공기를 만들자 공기를 만들자 어? 공기를 만든다고? 물을 쭉쭉쭉 바라 올리고 쭉쭉쭉쭉쭉 나뭇잎 속에서 공기가 슝슝슝 공기가 슝슝나온다 슝슝슝슝 공기를 만드는 공장은 바로 나무야 나뭇잎이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거구나 공기를 만드는 공장은 바로 나무였어 그리고 식물도 공기를 만든다고요 그럼 내 해바라기도요? 그럼 그럼 해바라기도 공기를 만들지 씨앗도 만들고 좋은 공기도 만들고 착한 해바라기야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꽃과 나무를 많이 심고 잘 키워야 해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힘쌤이랑 햄팡이 코와 입을 맞고 숨을 한 번 참아 볼래? 좋아요 시작 너무 힘들어요 힘쌤 너무 잘한다 힘쌤 괜찮아요? 빙빙빙을 만나본 것 같아요 어때? 이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네 알겠어요 깜빡할 뻔했네 나무요정이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전해주라고 한 게 있거든 아 그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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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요? 맞아요 그 나무요정 맞죠? 잠깐만 뭐길래? 여기있다 짜자잔 씨앗 선물 씨앗을 잘 심고 잘 가꿔서 우리 숲을 더 푸르게 푸르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늘처럼 바다처럼 푸르게 푸르게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나무를 심어볼까요? 하늘처럼 바다처럼 푸르게 푸르게 산타고 나무하고 누가 누가 더 푸른가 산타고 나무하고 누가 누가 더 푸른가 내 길 해봐라 내 길 해봐라 나무를 심어줄게 나무를 심어줄게 사나 사나 이려라 좀 더 파내라 여름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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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봐레기 햄팡이 열심히 씨앗을 심고 가꿔서 공기가 퉁퉁퉁퉁 더 많이 나오게 할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요즘 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더럽히는 미세먼지가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 많은 날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짜잔형과 퉁퉁이가 알려줍니다 함께 날아 팡팡 짜잔형 퉁퉁이 그냥 밖에 나가 놀면 안 돼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서 나가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집 안에서 재밌게 놀자 안 돼 안 돼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밖에서 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래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집 안에서 놀아줘 재밌게 콩콩콩 아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바로바로 창문 닫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밖에 있는 미세먼지가 다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 창문을 닫아요 그렇지 자 신나게 안 돼 안 돼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래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창문 콩콩 닫아요 콩콩 짜잔용 뽕뽕이 방 창문 열려 있는데 얼른 닫아요 뽕뽕아 같이 가 야호 여기 창문이 열려있다 들어가자 이 창문도 닫고 닫고 미세먼지 못 들어오겠지 메롱 너 밖에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괴롭힐 거야 난 밖에 안 나갈 건데 그래도 어린이집엔 가야 할 건데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할 건데 어 어 그러네 어떡하지 왜 그래 뿡뽕아 짜잔용 어 미세먼지가 많아도 밖에 나가야 하면 그럼 어떡해요 으이그 걱정마 뿡뽕아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밖에 꼭 나가야 한다면 음 짜잔 바로바로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돼 마스크? 으응 이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거든 아하 아하 뽕뽕이도 마스크 있어요 우와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마스크 써봅시다 자 천천히 안 돼 안 돼 안 돼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래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집안에서 놀아요 재밌게 써요 써요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마스크 쓰고 나가요 코까지 써요 써요 미세먼지 많을 땐 미세먼지 많을 땐 마스크 쓰고 나가요 코까지 보글보글보글 비누 거품 깨끗하게 씻어볼까 손바닥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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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삭 비벼 비벼 삭삭 손등도 예뻐 싹싹싹싹 예뻐 예뻐 삭삭 예뻐 예뻐 삭삭 깍지 끼고 미끌미끌 쭉 미끌미끌 쭉 미끌미끌 쭉 두 손 잡고 흔들흔들 미끌미끌 핸들 미끌미끌 핸들 엄지 최고 빙글빙글돌돌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빌돌 손끝으로 간질간질간질 손바닥 간질간질 흐르는 물에 뽀드득 뽀드득 깨끗이 헹구면 손 씻기 끝 깨끗이 헹구 깨끗이 헹구 깨끗이 헹구